전라남도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월 29일 청년의 열정에 화답하다라는 주제로 전남 도청에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민 청년의 목소리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청년 15명이 함께했고, 청년 회원 20명은 영상으로 참여했으며,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 전남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 문화복지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청년 창업 지원 기간 확대와 청년 소농 지원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정된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습니다.